수술 전 주의사항 수술 전 커피, 물, 음료수를 포함하여 8시간 이상을 금식해야 합니다. 매니큐어와 화장을 모두 지우시고 아스피린 복용자는 7일간 복용을 금지합니다. 혈압약 복용자는 수술 당일 아침 침이나 물 한 모금으로 복용하세요. 수술 후 주의사항 수술 후 7일차에 혜성산부인과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. 처방받은 약은 지침에 따라 꼭 복용하세요. 좌욕은 하루 2번이 적당합니다. 부부관계는 약 4주간 금지입니다. 운동은 약 2주 후부터 가능합니다. 탕목욕, 사우나는 한 달 이후 가능합니다. 샤워는 다음 날부터 가능합니다. 수술 부위는 절대로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. 감염의 요인이 됩니다. 하체에 압력이 가해지는 활동은 하지 마세요. 실밥이 터질 수 있습니다. 참고사항 수술 시간은 소독 시간 제외 약 30분입니다. 수면 마취 후 깨어나는데 약 1시간이 소요됩니다. 마취로 인한 운전미숙이 우려되니 당일은 되도록 운전을 자제하세요. 해성산부인과에서 알려드리는 여성성염수술 전후 주의사항 반드시 기억하세요. 이 영상은 해성산부인과와 함께합니다.